네 저번에 부산으로 봉사활동을 떠났었죠 기왕 숙소 잡아서 하루 자는 김에 요리가 가능한 곳에서 간단한 다이닝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비트주세요 러시안 대게라는 화이트 와인이고요 첫 번째 요리는 해산물 준비해드렸고요 전복이랑 새우 건물을 들었고요 안에 들어간 허브는 일이랑 칼국 치오공부라는 다시마가 있으세요 휴일이랑 같이 올리셔가지고 조금씩 나눠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보기요 짠 이렇게 해보셨다 여기 넣어봤다 여기 넣어봤다 여기 넣어봤다 여기 넣어봤다 작아워요? 치오공부도 도표할인은 말씀하세요 네 수렴 줘 수렴 줘 그러니까 수영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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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이 가지고 한번 튀겨드렸고요 위에 덮은 거는 바질 커리 소스랑 라임 지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홍주입니다 우리나라 전통주 튀김은 빵 사키가 맛있으니까 일단 빨리 드시죠 조용히스럽게 논다 이거 우리 셋 다 먹었어 슈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나 먹는 거 진짜 밥이랑 올려봐요 잘 어울려봐요 도수가 세니까 조금씩만 40도지? 30도 40도 써 있었던 것 같은데요? 30 30 40이네요 왜 바람의 나라에서 홍주 먹으면 피가 쌓이는지 알겠지 어우 맛있어 맛있어 조합도 좋아요 근데 채소같이 없고 되게 맛있어 깔끔해요 조금 올랐어 뭐 먹을 것 좀 주고 그럼 선도 매일 말랑 ESCO 지파 지민 비자 소라 소양소 구한 식재료 달고기 열시조개 바지락 낙지 소라, 소라 어디갔어? 소라 소라 술안주니까 조금 매콤하게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봐봐, 조금이더 들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예쁘다 음 뱀다 아, 맛있다 나는 메뉴 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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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전하고 계딱지 미소 들어갔고요. 봉골레 느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술은 국내 화이트라고 맥주인데 음식이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저희 국내 화이트라고 해서 이 상황이 좀 비쥬얼. 와, 이거 참 좋아. 이거 참 좋아. 지금 끓인다. 맛있다. 맛있죠? 맛있었다니까. 마음 놓입니다. 맛있어 맛있어 I've got a holiday moving on April showers won't save dead flowers I've got a holiday moving on, moving on, moving on Don't love myolf Oh, it's hard to include I wonder if I grew up with that cr overlay And I'm gonna kali back I find balloons I love it You can use balloons 상관질로 커피가 바뀌었는가? 다 해줘요. 안 돼요? 다 도와주세요. 셋! 하나씩 왔죠? 투익! 자, 이용석 씨. 형 저렀어요. 저 담수수. 아직 안 끝났어요. 오히려 저렀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생각? 땡큐. 끝났습니다. 나 잘 못먹습니다. 자, 좋아하겠습니다. 이제. 왜 말해. 왜 말해. 이거 맞을 법아 아닌가요? 이거는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덮밥 됐다, 그렇게라도. 자, 다음. 제가 하겠습니다. 자, 내 이름으로 하시니까 저도 한 번cr unquote. 저도, 진지하게 한 번. 저는.. 이게 오히려 날씽니까. 네. 저는 용훈이죠. 아니 근데 한 개에 꿀 밖에 없어서 꿀 밖에 없어서 걱정 안돼요 모르겠다 일단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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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일 잘 나왔던 게 지금 잘 나왔던 거에요 빨리 알다 아우 아우 일부러 웃기를 그러네 적힌하는 사람이 죄송하네 잘 먹으세요 잘 먹으세요 이거 좋아 이거 제 스타일 뭐지? 바라마들려고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어 자 스테이트도 먹네 맛있어 랑이 포즈 맛있어 아이고야 아이 아니 맛있어 막상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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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지 말아 야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은 있지 맛은 있는데 제가 한 개 쓰면 나온 개 수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제가 준비한 게 플리비악인데요. 플리비악이라는 건 러시아 전통요리인데 프랑스에서도 유명해요. 그리고 같이 페어링되는 칵테일은 모스코 뮤디라는 건데 보드카랑 진저알 그리고 라임즙이 들어가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연어는 되게 잘 됐다. 소금이 딱 조금만 더 있었나봐요. 고추바에 고추를 안 드세요? 맛있다. 너무 깔끔하거든. 그니까요. 계속 먹는데 진짜 비가 안 좋아. 안녕하세요. 장지웅입니다. 사장님의 자신감. 과연. 빠빠빠빠빠빠이. 넣어버렸다. 와. 가게에서 일어나도 더 애타가. 이게 그냥 내버려 뒀는데. 에라 디스 볼펙 хорошо 와, 잘한다. 됐다. 일반적인 나무랑 좀 다르게 돼지랑 소를 둘 다 쓰고 그다음에 고추장이랑 약간 일본 카레를 섞어가지고 약간 매콤한 느낌으로 넣는 거에요. 이거는 주키니 써서 약간 홍골레 납조름한 맛을 같이 잡으면서 호카이도 미소 이용해가지고 미소 홍골레 베이스. 여기는 가스오버시랑 딜고잎 브러시 같이 섞어 먹어요. 잘 먹었어요. 와, 괜찮아요. 이건 진짜 후유랑 먹어야겠다. 마지막인가요? 네. 한 번 더 먹겠습니다. 껍데기. 혼자 비교해 주세요. 집에 가게. 가 commander. 왜 손jack 싸움. 가 NPC. 가끈에 자르시고. 가끈에 가게. 가끈에 가게. 가끈에. 그리고 가끈에 가게. 가끈에 가게. 가끈에 가게. 아몬레이시고. こん장. 가끈에. 고추를 먹으면 귀엽지? 귀여워 그냥 산미 좋고 바디감도 좋고 한 따닥에 어울려서 먹을 수 있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마체도니아라고 유럽식 과일 화채고요. 나머지 두 개는 브리치즈 부위를 오븐으로 하나, 폰조리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하하하! 짠! 짠! 썰어다! 아영, 잘하셨습니다! 아영,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프레시한 거 또 처음이네요. 오늘 되게 밸런스가 좋네요. 아, 디디 있는 것 같죠? 아영, 저거 해. 어깨. 칼풀으로도 쓴다 말이야? 응, 나는 아영. 아영, 제가 뒤져서 손이 좀 먹어서. 플로틴이라고 했어. 플로틴이요? 숟가락 꽂으시는 거야? 하하하하하하 오늘 다 정상이 안인 것 같아요. 막혔대요? 근데 여기 잘 된다고? 마음도 안 맞고. 재방석 있어요? 그럼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 언제 자요? 그럼 저도 다시 해볼까요? 하이트러시안 같은 경우에는 보드카, 그리고 커피, 귤, 생크림. 한번 태운 시나무 물고다 넣었다고 해요. 말투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래요. 하는 데까지 해볼까요? 내가 장담을 못 하겠었으면 이거. 시나무드로 잘 적었었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나왔나, 이제. 딱 주고. 수고하셨습니다. 끝. 배드만 부르고 치아질 거 같네. 그래서 너무 길어. 야, 이거. 아... 뭐 아... 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